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입니다.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가 한번 나옵니다. 9월 두번째 바퀴 끝나고 3시 방향에 가셨을 때 포카운트 홀드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. 첫번째 섹션 오른발 워크 워크 오른발 왼발 앞으로 두 걸음 걸어가서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터치 터치한 왼발 왼쪽으로 롤링 턴 4분의 1 턴 포워드 2분의 1 턴백 스텝 4분의 1 턴 사이드 오른발 투 터치 두번째 섹션 포탑 포거 스텝 크로스 사이드 라이비 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라이비 커버 찰스 턴 스텝 오른발 포워드 왼발 포워드 킥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백 터치 세번째 섹션 몬트레이 4분의 1 턴 오른쪽으로 편합니다. 포인 4분의 1 턴 치게더 왼발 아웃포인 투게더 오른발 백 터치 프릭 프릭 한 오른발 포워드 왼발 투게더 마지막 섹션 오른발 오른쪽 백 사선 스텝 왼발 터치 왼발 왼쪽 백 사선 스텝 오른발 터치 오른발을 오른쪽에 놓으면서 3 카운트 이용해서 힘 돌리 오른발 터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